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지역 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잇따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7개 국운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윤석준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동에서는 40년 만에 옮겨가는 안동경찰서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은 또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직업계과 학생 해외 현장 학습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각 정당이 이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당초 공천에서 배조된 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경산시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14명.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산시의장 후보로 조현일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공천에 배조된 예비후보 10명은 강력 반발하며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송경창, 오세혁, 정재학 예비후보 3명이 두 차례 여론조사로 무소속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현일 예비후보와 무소속 단일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청도군수 후보로 김하수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되자 경쟁했던 박권현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천여 명과 함께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청도군수 선거 역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의 1대1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문경시장 공천 신청자 5명 가운데 신현국 예비후보와 서원 예비후보의 1대1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강수돈, 이응천, 최홍호 예비후보 3명은 즉각 반발하며 무소속 후보 선출을 위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문경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공천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만들어진 무소속 연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7개국은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구는 윤석준 예비후보, 중구는 류규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며 서구에서는 류한국, 남구에서는 조재구 예비후보 등이 각각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수성구청장 선거에서는 앞서 김대권 구청장이 단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구 지역 보건의료노동계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2의료원 설립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0병상급 규모의 제2의료원을 대구 동북권에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필수 중증의료인력충원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이후 보건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 수상동 신청사 조성공사가 한창인 안동경찰서. 40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만큼 당북동 현 청사 이전 후 남은 빈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금 안동경찰서 자리가 강남동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약 3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내 기관들이 이전해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유치되지 않는 도공공기관이 들어섬으로써 북부지방의 최대의 재래시장인 중앙신재장의 활성화는 물론 원도심 인구가 신도청 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강남동은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곳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스마트 학교라고 해서 기존 학교에서 그전에는 인구가 밀도가 밀리는 쪽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거기에 있을 존재가 조금 필요치 않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강남 쪽으로 옮겨와서 스마트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으로 생각하고 교육부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옮겨오는 게 우리 강남 주민으로서는 바람입니다. 낙동강을 활용한 복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 년째 나오니까 이 동네는 이것 쓰고 저 동네는 이것 쓰는 거를 이제는 그러지 말고 좀 모아서 좀 크게 어떤 종합타운을 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는 딱 생각한 게 영어로가 지금 입지 조건이 온잖아요. 도로도 온지 않고 장현이는 특히 모으러 갑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려서 영어로까지 만들어서 장애인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전망대식으로 올려서 높이 올려서 전망대식으로 하고 야광 조명을 만들면 안동시가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한 목소리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2,484명, 경북이 3,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1만 4천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00여 명이 집중관리군입니다. 경북은 집중관리 2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2만여 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중증환자 병상은 대구와 경북 모두 30%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생 해외 현장 학습이 재개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중단됐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현장 학습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모두 30명이 9월부터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최대 12주 동안 선진 기술을 익히며 취업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97명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 학습을 진행했으며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현장 학습으로 대체 운영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40%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열흘 동안 2만 명 넘는 소방대원들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죠. 당시 산불 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임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나 됩니다. 부상자는 4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관들도 참혹한 화재 현장을 계속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입니다. 호주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5명의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이라 해도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처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화재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 이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헤어졌던 가족이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딸은 성인이 됐고 젊었던 어머니는 어느새 70대가 넘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어린아이였던 딸은 성인이 됐고 젊었던 어머니는 어느새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난 1987년 당시 7살이었던 박정옥 씨는 친척 집에 가던 도중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박 씨는 30년 넘게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 엄마 얼굴이 나오는데 모자이크 처리돼서 얼굴을 모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항상 그런 꿈을 꿨어요. 헤어져 살아온 세월만큼 딸의 삶이 궁금합니다. 35년간 헤어졌던 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부산진 경찰서 실종팀의 리멤버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박 씨는 올해 2월 경찰서를 찾아와 유전자 등록을 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씨의 신고를 토대로 비슷한 이름과 연령대 556명을 찾아내 일일이 대조했고 신고 3개월여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내가 실종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주시고 유전자 채취를 하셨고 또 이제 모녀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녀관계가 맞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보존 기한은 10년. 이에 따라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하루 평균 4만 6천여 대가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3월 31일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개통 직후 2주간 조사 결과보다 약 1,000대 이상 많아졌다며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평균 5만여 대가 이용해 평일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고 하루 중에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쯤 봉화군 춘향면의 야산에서 벌먹을 하던 60대 인부의 씨가 나무에 깔려 심정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임도루를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가 사과원에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과 재배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숭아 순나방 성충은 3월 하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새로 난 나뭇잎을 먹어들어가거나 과실 내부를 갉아먹는 등 연간 4, 5차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기어는 꽃이 떨어진 뒤 5월 상순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과실에 산란하는 시기에 적용약제를 살표해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경시가 이달부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경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수시부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시청세목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8월 21일까지 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금쪽같은 호랑이 특별공동전시를 개최합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산군도, 맹호도 등 호랑이 그림을 포함한 유물 19점을 전시하고 호랑이 사육일지 등 다른 전시에서 보기 힘든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